노동을. 건설 현장에 온 것 같아요. 무슨 연탄 날이기도 아니고. 이제 해볼까요, 형? 어, 깔아. 난 날려줄게. 좋아. 형, 이거 우리 다음 시즌 하려면. 진장비 자격증 같은 거 따고 와. 지게차, 포크레인 뭐 이런 거?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요. 와, 이거 완성된 거 방송으로 보면 얼마나 뿌듯할까. 여기서 봐도 뿌듯해. 진짜로. 굳이 야, 네가 직접 해놓고 왜 이걸 방송으로 확인하려는데. 여기서 확인하면 되지.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단단하게. 놀라시면 좋겠다, 갔다 오셔서. 이게 뭐야,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뭐라고?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너 자꾸 그렇게 혼잣말하고 혼자 놀래고 혼자 할 거야? 어? 얘기 안 해주고 자꾸 그렇게 혼자 할 거야? 예빈아? 아니, 벌레가 제 몸속으로 들어오려고 해가지고. 갔다 오셔서 놀라시면 좋겠어요. 시장이 멀어요? 저로 한 12에서 15분. 시장 거 궁금하다. 네, 여긴가 봐요. 네, 네, 네. 저희는 이번에는 대문을 좀. 샛노란 노란색 계열로 좀 칠하려고요. 그래야 돼요? 예쁘겠다. 노란 걸로 해도 아주 예뻐요. 특이하고. 특이하고. 아주 예뻐요. 우와. 마스킹 테이프도 살게. 손잡이 그거 돌려서 해야 되니까. 되게 잘하시네. 이거는 어차피 사주면 쓰니까. 작가. 실제 우리 작가님을 모셨잖아요. 실제 개인 전시회도. 아유, 감사합니다. 고가의 인력을 모셔놓고 페인트 씨를 시키보세요. 됐다, 그럼 다 샀다. 다 샀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자. 가시죠. 네, 네. 고고고. 갔다 오셔서 놀라시면 좋겠어요. 소연이 누나는 놀란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예빈아, 네가 있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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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렇지? 아, 진짜 좋다. 아, 다 왔다. 고생 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 왔다. 어머, 예뻐. 야, 예빈아. 쟤 바로 리액션을 하지 누가 저렇게. 야. 예빈아. 아이고, 우리 은별이. 같이 했어요. 내 말이 맞지? 우리 은별이. 아이고. 고생했다, 진짜. 야, 떡볶이 무를 지금 미리 해 놨어. 우와, 대박. 좋아. 아, 은별아. 세상에. 나름 재밌어요. 아, 이거 나름 재밌는 거 맞아. 재밌어, 재밌어요. 세상에. 예쁘게 됐네. 무듯하구만. 이게 끝이야. 오, 라스트. 오. 딱. 예빈아, 누가 해. 라스트. 그래. 소원 빌어, 소원 빌어. 길을 모아주세요. 길을 모아주세요. 소원 빌어. 소원 빌어. 소원 빌어. 소원 빌어. 됐어요. 됐다. 됐다. 그럴 듯해. 아, 어렵지? 아니에요, 재밌어요. 아이고, 잘했네. 우와. 오, 형 예쁘다. 박수. 뿌듯하지 않니? 너무 뿌듯해요. 바로 요리하면 되나? 그러니까 해 놓고. 그러면 예빈이는. 접합을 하면 되고. 떡볶이. 떡볶이는 기준형 하고. 백형 쫄면. 내가 양념장 만들어야겠다. 야, 믹서기 있어. 믹서기? 괜찮아, 이걸로. 이게 더 빠를 거야. 이거 우리 장모님한테 배운 건데. 아, 매워. 아, 매워. 그다음에. 김밥이. 어. 젠장. 포도. 싹. 저는 요리에. 쉬롯을 많이 넣어. 손. 잔. 두부. 엔. 저렴하게 구워. вод then. 아, 신기하다. 1, 2, 3, 4. 1, 2, 3, 4. 오, 오, 오. 이 정도? 됐어. 이거 시장에서 사 오신 거예요? 어, 저기. 조문 씨가. 아빠가. 야, 내가 새 아빠야. 아니야. 맞네. 아니야, 아니야. 만약에 가족들이. 아, 여기 유진이랑 로라까지 왔어야 대가족인데. 그래야 조문이의 대가족 완성되는데. 아, 맞네. 너 뭐 하는데? 저는 이거 붙이고. 조문아. 응? 보고 싶었어. 왜요? 쓸쓸하네요. 왜 쓸쓸했어요? 여보, 나 없으니까 심심하구나. 어, 쓸쓸하더라고. 부를 사람이 없잖아. 동여보. 뭔가 마음의 안정이 이렇게. 그래? 아, 이거 너무 매워. 우와, 맛있겠다. 진짜. 여기다 참기름 넣어서 이렇게 먹어. 진짜 맛있겠다. 우와, 없다. 명란. 됐다. 그리고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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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워졌어, 마요네즈가. 미안. 비빈이 잘 되고 있어? 네. 전 이제 모양을 만들면 돼요. 우와, 대박. 우와. 우와. 도와주세요. 야. 밥이 너무 붙으면 물 좀 묻히셔도. 어. 그래서? 이렇게 꾹꾹. 꾹꾹. 나 핫해야지. 네. 사랑이 붙들어졌어. 은별이에 대한 천사심이 많아. 안 돼. 안 돼. 미끄러졌다. 다시 원으로 해야겠어. 예쁘게. 아, 귀엽다. 오, 얘네 이거지. 야, 예비 잘하네. 와, 너 진짜 먹음직스럽다. 와. 떡볶이 기준형이 하는 거야? 네. 아, 뜨거워. 떡이 다 눌러붙어 지금. 시프리녹스였어. 얜 거의 다 됐어. 떡볶이 거의 다 된 것 같아. 먹어봐. 먹어볼래? 응. 뭐가 필요해? 잘 됐는데? 먹어봐야 알지. 느낌은? 설탕을 좀 덜해야겠어. 설탕. 설탕을 좀 더 넣는 게 나을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어려워요. 저기 왜 이렇게 높아. 됐어, 됐어, 예빈아. 너 가지고 가 마무리해, 내가. 내가 설명할게. 나 진짜 할 일이 없어. 아니요, 저렇게 하세요. 설탕이 잘하지. 됐어, 나의 이제 때가 왔어. 자. 어. 나 이거 설거지 다 먹을게. 설거지 할 것 같아, 모아봐야지. 설거지 할 것 같아. 우와, 대박. 맛있겠다. 우와, 대박. 한 마디 외치면 안 돼? 민망해. 아, 누나 리액션 해? 아니야, 농담이야. 매실이랑 간장 가져왔는데. 직접 담긴다. 매실청 있어? 매실청. 오, 누나, 누나. 바로 써야 되는데. 잘 됐다. 반가워해 주니까 고맙다. 오, 갖고 왔어? 네, 집에서. 이건 막간장. 전복 맛. 오, 막간장 좋다. 막간장. 막간장 진짜 필요했어, 우리. 오, 진짜 필요했어, 우리. 그러면 막간장을 가져가야겠다. 매실청 어딨니? 매실청. 둘까? 이거야? 이거. 우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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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박이다. 빨리 먹고 싶다. 우와. 잘 됐어. 잘 됐어. 어, 잘 됐어. 이미 느껴져. 잘 된 것 같아. 잘 됐어. 뒤집. 의자. 나이스. 아주 피자. 저거 뭐야? 피자야? 피자. 페퍼로니야. 페퍼로니야. 페퍼로니, 페퍼로니. 대박. 이야. 진짜 멜끼니. 진짜 대단하다. 다르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함께해 주시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먹어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우리 진짜 짠하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진짜 시원하다. 뭐부터 먹을까?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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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니? 너무 맛있다. 사는 것 같아, 빠는 거. 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쫄미 진짜 맛있어. 이거 맛을 봐야겠어, 맛없을 것 같아. 아니, 맛있겠다, 대빈아. 얼른 먹을 거야. 비주얼이 아니에요. 아니야, 비주얼이 훌륭한데? 비주얼이 밖에 없어. 대단한데? 야, 떡볶이 맛있다. 맛있다, 대빈아. 진짜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대빈아, 이거 진짜 맛있어. 대빈아, 이거 진짜 맛있어. 대박. 밥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 얘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굽지? 어떻게 이렇게 굽지? 잘. 역시 대단해. 제일 어려운 잘. 이거 싸우신 떡볶이 아니에요? 만드신 거예요? 너무 맛있어. 너 잘한다, 예빈아. 왜요? 이거 만드신 거예요? 좀 감아주세요. 기가 막히지? 대박. 이 팀이 드라마가 잘 될 수밖에 없네. 되게 훈훈하구나. 떡볶이 줄면 페퍼로. 되게 훈훈하고 진짜 가식적인데. 진짜 기가 막힌다. 우리 진짜 진심, 그치? 맞아, 진심이다. 이거 떡볶이 사우신 거다, 이거는. 뭐라고? 사우신 거 아니에요. 사우신 거 아니에요. 사우신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지. 고마워. 칭찬으로 드릴게. 난 딱 사랑바렸네. 귀여워. 누나 데뷔한 지 한 35년 정도야. 나 27, 28년, 29년. 그 악벤져스 상 받을 때 그 전에 저도 있었어. 나도 그때 우수상 받았다. 맞아, 맞아. 지금 생각해보는 게 다 같이 2년이 있어. 넌 뭐였지? 나 시크릿 마더라고. 시크릿 마더 하면서 정말 응원이 많이 돼준 이상훈 씨 고마워요. 올해 최고의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는 누구일지? 수상자는 악벤져스 팀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비타봉, 태규 형 너무 고맙고. 내 사랑, 기웅이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만큼 연기를 잘해줬습니다. 나도 그때 우수상 받았다? 맞아, 맞아. 응. 지금 생각해보는 게 다 같이 2년이 있어. 누나 있어봐. 넌 뭐였지? 나 시크릿 마더라고. 주말 보고. 근데 선배님 거는 저는 체인지죠, 뭐. 나 체인지. 나 중학교 때였는데. 알아. 정진아. 아, 진짜데. 모두 역시 기가 막힌다. 우와. 태양.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또 안 들어가? 더워서? 미치겠네, 이거. 또 시작했어, 또 시작했어. 이 땡팩에서. 진짜 덥다. 습하니까 더 같다. 온도가 막 엄청난 건 아닌데. 해가 뜨니까. 아, 더워. 와, 여름이다, 여름. 우리 저번에 했을 때는 더 더웠어. 진짜 맞아. 지혜 언니가 내일 가지? 오후 더울 거야. 옷 시원하게 입어? 알려주셨는데. 그래도 일주일 사이에 괜찮지 않을까. 어? 이거 거뒀네, 우리? 오! 딱 필요한데. 왜 한 거냐, 이거? 왜 거뒀어? 우리 왜 한 거냐. 근데 다들 얼굴들이 다 너무 좋은데? 딱 필요한데. 왜 한 거냐, 이거? 우리 왜 한 거냐. 반팔 가져오셨어요? 나 차 있는데. 뭐, 뭐? 반팔. 아, 갈아입고. 근데 지금. 일단. 우린 다 반팔이야, 진짜. 응. 안 되겠어.